그렇습니까? 그래서 준호가 지난 5호에서 배운 건 오늘은 뭐 배웠는지 먼저 물어볼까요? 오늘은 6호 배웠는데 6호에서 뭐 배웠나요? 감정.. 감정.. 오 그렇지 어떤 기분인지 웃고 어떤 기분인지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시가 무지하게 나오냐 하면 당연히 어떤 시가 무지하게 나오죠 감정은 어떤 기분인지 얘기한거죠 어? 놀란 기분인지 행복한 기분인지 어떤 놀란 행복한 슬픈 어떤 슬픈 그래서 어떤 시들이 있으니까 문장을 할 때 문장을 표현할 때 계속 무슨 동사가 들어가 있냐면 비동사가 다 들어가 있네 나 놀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 놀랐니? 뭐 이러고 나오죠 너 놀랐니가 뭐던가요? 어.. 금방 까먹었어요 어 금방 까먹었습니까? 그러면 꼭 복습해 Are you surprised? 아닌가요?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할 때 Are..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Are you surprised? 이러는데 놀랐니? 이렇게 이걸 보고 뭐라고 했더라 선생님이 또 기억이 안나죠 또 기억이 안나죠 Am 하고 Is 하고 Are 이제는 기억날 때도 됐는데 비동사라고 그랬고 비동사가 하는 일은 아 뜻은 그러면 Are you surprised? 말고 You are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대해서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Are you surprised? 넌 놀랐니니까 Are you surprised? You are surprised 너는 놀랐다지 You are surprised You are surprised You are surprised You are surprised 묻는 느낌 들어? 아유 서프라이즈 아유 서프라이즈 아유 서프라이즈 아유 서프라이즈 웃는 느낌 들어 그러니까 얘는 너는 놀랐 니고 얘는 놀랐 다야 이거 서프라이즈 뜻이 뭐든가요 무슨 씨에요 어떤 토끼 무슨 씨에요 어떤 씨 앞에 뭐 있으면 b 동사에 있으면 m is r b 동사라며 어떤 씨 앞에 b 동사에 있으면 합쳐서 모랜다 어떤 이란 뜻이 어떻다 니까 여기는 놀라 다가 된다고 너는 놀란다 맨날 내래 이해했단 말이지 이해 못했습니까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하면서 또 설명할 거야 자 그래서 미안해 라는거 사과하고 거기에 답하는거 이거 배웠는데 미안해가 뭐든가요 쏘리도 되고 뭐 캠핑 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지인 또 어떨까 싶니까 알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성취도는 뭐 나쁘지 않고 워낙 필기랑 복습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지난번 명사랑 관사 파트 시험을 쳤는데 지인이 같은 경우에 많이 트는건 아니거든요 예 뭐 뭐 전체적으로 4개 트였으니까 뭐 제시험 기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트였던거 수업했던 것들 뭐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취도는 높은 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 쏘리 해도 되고 미안하다 쏘리 해도 되고 너 이거 공부할 때 문장 두가지 해야 되는거 단어랑 문장 해야 되는건 알고 그 다음에 단어 세트 아 문장 세트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해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거 안하면 그건 뭐하러 공부해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게 그게 그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는 건데요 그래서 난 미안하다 쏘리 해도 되고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요 여태 뭐 했습니까 해놓지